오늘 감사절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왜 지셨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이루었다 그 화면 한번 테텔레스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쪽 말로는 테텔레스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값을 다 지불했다 빚은 다 갚았다 구속을 완성했다 십자가가 뭐냐? 무슨 의미인가? 구속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값을 다 속죄했다 더 이상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악에서 해방하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성경의 모든 애연 구원을 다 성취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아직 안 됐어 그거 좀 남겨놔요 그 화면 아직 안 됐어 내가 뭘 더 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한 3년은 잘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주님은 다 했다는데 꼭 내가 하겠다 이건 인간이 해서 될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은 해도 또 죄가 있고 섞어져 있고 더러운 옷처럼 오염이 자꾸 묻어있고 인간의 의각과 하나에게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속죄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완불하시고 빚을 다 갚았어요 내가 할 일은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 화면 있지 않아? 방송실 날 구원하신 예수 영원히 찬양 날 구원하신 예수 이건 영원히 찬송할 제목이에요 첫 찬양이 지곤한데 그전 시골에서는 반주도 없고 뭣도 없어 그냥 아줌마들이 그냥 하는데 그런데 크게 영성이 있어요 자기 도치가 있고 감사가 있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성 전하소 주에서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감격의 눈물이죠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와 구속 우리가 할 일은 찬송이고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도 그렇고요 감사와 찬송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틀리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누구냐 모든 죄를 다지신 속죄하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이 피를 발라질 때 속죄를 받잖아요 거기서 면제를 받잖아요 거기서 해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공로로 구속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천국 백성 기념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 보면 감사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많고 상처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면 어때 나를 봐도 만족이 없어요 죄도 있고 후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세상 보거나 사람 보거나 나를 보거나 모든 걸 봐도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할 것도 없지요 아니 후회할 것만 있지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다음 가사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 어떻게 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봐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봐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예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늘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새로운 세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도 뭘 그리 바라보고 뭘 그리 생각하고 어디다 그렇게 열중하고 살았습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시면 십자가의 죄삼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영생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을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십자가의 살리신 예수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어서 왜 뱀 든지 아시죠 길이 험하다고 먹을 게 좀 부족하다고 뭐가 좀 어렵다고 불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애교에 구원 받고 하나님이 다 주셔요 어려우면 더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 받을 터인데 끄떡하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불뱀이 와서 독사죠 다 물어요 몸이 똥똥 붓고 막 독이 차오르고 막 다 죽어가는 이 독이란 게 엄청납니다 독사의 독에 중독되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명령이죠 장됐다 뱀을 높이 달아라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라 그것만 쳐다보면 독이 빠지고 나왔어요 믿기만 하면 바라만 보면 구원받았죠 3장 15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 그분이 높이 나무에 살렸어 이 십자가예요 그를 믿으면 멸망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니라 영생을 얻으면 뭐랍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문제는 안 믿는 것 의심하고 불신하고 안 믿어져 다 믿어도 나는 그건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이성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 있겠지 기도가 없어서 그럴 수 있고 마귀가 방해서 그럴 수 있고 또 믿었는데 사람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낙심하고 배신한 것 같고 속상하고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 회복길 내신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의 목숨을 주신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라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고 주님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 안 하면 뭐지요? 로마서 1장 21제래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고 살면서 감사 안 한 자는 마음이 허망하고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다 살아도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산 사람은 찬양이 좋아요 날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 중앙 고통 받으세요 날 위해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 많은 은혜요 보배로운 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각하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요 감사가 많은 사람 애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어도 감사합니다 늘 그러면 그 참 좋은 집이고 그 행복한 집이에요 우리 아내도 남편도 감사가 많다면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세상도 좋아져요 여러분 감사가 더 많기를 바라고요 주님 바라보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오프라인 부리를 보면은 이 여자가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결혼 전에 아기 나갔고 미혼녀가 되고 막 그냥 몸도 막 뚱뚱해지고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이혼했으니까 자기를 낳아준 아빠가 이혼한 분인데 어떻게 거듭나갖고 믿음이 좋아갖고 만났어요 그분의 기도와 영향력으로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회복이 되죠 이 기도란 게 엄청난 겁니다 절대 포개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신과 성령이 임하면 정말 그 사람은 새로워지거든요 그분이 하는 것이 꼭 일기를 써 감사일기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아침 거뜬히 일어난 것 감사 1번 2번 아침에 출근 나가니까 파란 하늘이 있어 파란 하늘을 본 것 감사 세 번째 스파게티 국수 먹었어 맛있게 먹은 것 감사 네 번째 꼴보기 싫은 동료 있는데 화 안 내고 인내심 가진 것도 감사 그 다음 집에 와서 책을 하나 봤는데 좋은 책이야 그 글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별것도 아니지 매일 그렇게 다섯 가지 이상씩을 감사를 적으니까 점점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감사 하나님이 누구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그냥 한숨이나 쉬고 허망한 생각이나 하고 마음이 어둡고 불평이나 하고 복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좀 더 기다려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적은 거에서 감사하고 감사를 더 싸가고 더 감사하고 감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어린이라도 감사를 배우고 감사합니다 입에 살고 살고 감사합니다 인간성이 좋아진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귀한 받는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 맞이해서 십자가 다 이루었다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다 속지하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영생 얻는 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10편 104편의 4절 감사가 행복의 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 열어집니다 찬성하면 하나님 궁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는 삶, 감사는 마음, 감사는 가정되기 바라고요 오늘 너는 정말 감사하느냐 이런 찬양이 있죠 만개의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구주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성 가사를 지은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입이 한 개밖에 없지만 내 입 가지고 좀 불평이나 원망이나 무슨 안 좋은 말은 좀 적게 하고 입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가정은 얼마나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감사한 사람 옆에만 있어도 행복이 전염되고 같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지요 뭘 많이 가지면 감사하고요 착각이에요 많이 가지면 걱정은 것이 더 많아져요 절대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합니다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양가사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랐고요 2절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맙고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고 주의 은혜고 그 최악에서 던지신 주님의 고마워 약속은 믿으시가 위하고 귀하라 이제 건드려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저를 잔창 보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석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 모시고 십자가 믿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항상 감사하는 가정들 감사하는 아빠 엄마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고맙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놀랍고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나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예수님 구속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바라보며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들은 이 손길을 축복하시고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내년에도 감사가 풍성한 삶 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충을 받은 섬 강건하고 힘을 얻고 지혜와 재능을 얻어서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이 많게 주옵소서 오늘 앞에 나와 영광 돌린 사랑하는 청소년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평생 주님 앞에 사는 영원한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사오니 겸손히 믿고 감사와 찬성하며 살고 응답하며 살게 도와주시오 어린 양을 보라 했으니 사람 보고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아 인도하시니 감사절에 감사 찬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